저는 잔송 시작할 때요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기도 집중을 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작할 때요 우리 모두 앉아있고 찬양을 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teu은 하나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룰이 깨져버리면 뭔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룰이 부서에 무슨 일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것과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쪽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면서 거기에 올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뭔가에 집착하게 돼있다는 말이죠 결국 집착은요 분열의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이죠 결국 분열은요 뭔가에 혼란이나 중독의 문제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분열이 또는 중독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분열이 또는 중독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나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이것이 전적인 신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멀리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금모양의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본인에게 나에게 집착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는데 잃어버린 나를 찾는 집착이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술에 집착하고 돈 버는 데 집착하고 쇼핑에 집착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하고 쇼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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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데 나 자신을 찾기는커녕 계속해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거기에 사실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의 올인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능은 올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의 올인이 깨져버리면 뭔가의 세상이 만들어오는 그 시스템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 함께의 올인은 올인으로 인식을 안한 거에 우리의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똑같은게 어린아이들과 함께의 올인은 올인에서 다닐엘과 새 친구가 올인한 게 뭐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응답이나 뭔가 거기에 이렇게 올인하지 않았어요 CBDIP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원약과 비전을 계속해서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약과 비전이 그들의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원약과 비전에 올인했더니 그들이 받은 응답은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часто 인정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Navigant과 비전 흉 FBI에 대한 답변을 carts 그니까 벌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해요 벌레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면 얼마나 어린이 된다냐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다는 말은 나를 살린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요 나부터 살려라 정말 내 인생이 어디에 어린 되느냐 정말 내 삶을 어디에 어린 하면 되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쭉 보니까요 어린한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쭉 보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쭉 보니까요 그들은 거창하게 뭘 뒤집자 뭐 하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쭉 보니까요 사실 그들의 상황 자체가 속국 상태잖아요 당시 그들의 배경은 수국 그러니까 속국되었다는 말은 그들의 말, 문화, 삶 전반이요 다 통제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뭘 바꾼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바꾼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이 올바로 어린해야 될 그 내용에 어린을 바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올바로 어린을 해야 될 그런데 그들이 올바로 어린을 해야 될 그 내용에 어린을 바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올바로 어린을 해야 될 그러니까 그들도 살고 현장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생활을 위해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기간을 구하거나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그래서 나를 살리는 All-In가 되면요 현장 살리는 All-Out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if you can begin the All-In that will save me all-out that saves the field or rises 그러면 모든 문화를 바꾸는 all-change의 응답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이 모든 문화를 바꾸는 all change that changes all culture 정말 우리가 올인하지 않으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나를 살릴 올인에 집중합시다 그들이 올인했던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바로요 첫 번째 어디에 우리가 올인하면 되겠느냐 그리스도 올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한번 올인하고 나니까요 참 쉬워졌어요 인정이에요 自从我在基督上 올인인之後 저는 내가 집중할 게 밖에 없더라고요 因为我没有什么可 집중的 여러분 구약 시대에 노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올인은 바로 방주 언약이 있었습니다 我们回到旧約时代的话 노아의 올인은 방주 언약이 올인 되었습니다 노아의 전생에 가요 방주 언약이 올인 되었습니다 노아의整个的人生 이 집중在 방주 언약의 올인에 과연 한 100여 년 정도 방주를 짓는데 가능할 일입니까 사실은? 노야 절了 방주将近 100년之久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말이에요 100여 년을 그렇게 방주를 지었다 가능한 일이 아닐 거예요 사실 절 방주의 시간 부정시 1, 2년을 지었을 때 그런데 노야는요 뭔가를 이 방주에 올인해야 될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관계는 노야는 그 방주에 올인해야 될 것을 알았다 우리 영준이가 그런 포럼을 해요 영준은 제가 그 방주에 올인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대요 그런데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것도 알고 무엇인지 알겠대요 그런데 정말로 그 CVDIP 올인해야 될 그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밥도 안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렘넌트는요,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이게 응답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험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시간을 지나오고 과정도 지나고 어려움도 지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 왜 그리스도의 올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느끼는 것과 우리 영준이가 느끼는 것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听到基督의 올인은 시간대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마음에 와닿든 와닿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fact that Jesus is the Christ is the solution to all problems is correct. whether that really touches my heart or not, we have to really hold on to it and go.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로요, 내가 그리스도에 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너와가 100년 동안 그렇게 방주 원약에 올인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너와가 100년 동안 완전히 올인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올인은요, 피원약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올인은요, 피원약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올인은요,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 초대교회의 올인은요,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와 초대교회의 올인은요, 그리스도에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지옥, 재앙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의 올인은요, 그리스도에 올인은요, 그리스도에 올인은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의 올인은요. 우리의 올인은요, 그리는 모든 그ell 마음을 살펴버려 우리의 올인은요. 내가 왜 안 되지? 라고 물을 필요 없어요 나의 해결자 대신 그 답 대신 그리스도께 올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는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믿어줘요 그 그리스도가 답변하는 사실도 말씀으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통과话에我也能確認到 그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 올인할 그런 이유를 붙잡고 있습니까? 제가 아침에 슬렉스 크릭의 장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장로교회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예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장로교회는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들으세요 장로교회는 굉장히 традицион적이에요 that they had their worship very quietly a lot of children are quite 따뜻하고 아마 규모는 우리하고 좀 비슷한 거 같습니다 a bit than ours 근데 한 3 분의 2 과 넘게 하여간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모여 пок捨여요 But more than two thirds of the church members they are just old elders so many successful teenagers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 교회는요, 꽤 복음적입니다. 장로 교회는요, 제가 목사님이 꽤 젊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꽤 젊은데,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보면서 저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원죄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설교를 하셨냐. 지금 그리스도의 설교를 통해 오늘의 설교를 통해 보셨나요? 빌리프 3장 말씀,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땅에 상금이 없고, 하늘에 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전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 조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같이 fellowship하면서 같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목사님으로 교회를 보러 와서 같이 나하고 예배드린 게 처음이래요. 내가 처음 목사래요. 그의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목사님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목사님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목사님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목사님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냐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의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교 백그라운드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사님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소는 그의 목사님을 듣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전화 왔어요. 저녁에 2분정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낮에는 잠자고 있다가 저녁에 예배 드릴 거냐. 물론 속으로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쨌든 제가 주위의 교회들을 조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 마다요.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 중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에서는 постав이 하나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의 중심이 맞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입니다. 그 그리스도께 올린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냐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일순위가 가장 내가 집중하고 가장 올린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내가 가장 가장 습관하는 데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도요 다른 데 올린할 게 너무 많아요 除了基督以外 는거 어린다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사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께 어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평생을 살고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께 어린했구나 그 유산이 여러분 자손에게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름을 여기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다 얻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도는 모든 것을 배설름을 여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다른 것은 이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어린해야 될 그 대상 그 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요 오늘의 말씀으로 어린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어린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어린하십니다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어린하세요 当你们 묵상장단의 화요일을 당독하여 어린하십니다 매일의 기도 수업으로 어린하세요 통과 매일의祭도로 어린하십니다 통과 매일의祭도로 어린하십니다 통과 매일의祭도로 어린하십니다 어린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어린은 뭘까요 그리고 그 다음 어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 어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은 무엇일까요 어린은 무엇일까요 어린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어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사도행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시도행 1장 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린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받을 때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받은lay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안 Concrens forty days 그냥 40일 동안요 하나님 나라를 다 채음해 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세상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육신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관심 갖지 않았어요 吃什么喝什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우리 집안이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时候我从没看过神的国 매일 우리 가정에 사단의 나라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매일 사단의 나라야 매일 분쟁이고 매일 싸움이고 그냥 매일 디자스터야 每天都是争吵每天都是吵架 진짜 죽을 뻔 했다니까요 어린이도 그니까요 真的是差点要死过去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에 어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어린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린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我在基督上 어린了 그래서我在神的国上 我也能够 어린 그러니까 지금은요 주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어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身边发生什么事情 不重要的 우리는 보통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这边发生什么样的事情 我们就会关心那个 하나님 나라에 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요 노아의 어린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니까요 창세기 6장 너야의 어린이 就在神的国上 그때 세상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많은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当时的那个时代的背景 是非常的不好 이团造都是恶 都是罪 근데 노아는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但是노아 he wasn't influenced by those things 但是노아 并没有受到什么影响 거기 죄악에 물들지 않았어요 he wasn't tricked by those disasters 他没有渗透在那样 성교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교의 어머니가 예허화의 은혜的人 당대 완전한 저의 의인이요 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他是当大的一人 그 속에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 미쳐서 다 죄악인데 나 한 사람이라고 그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요 노아는 그러시잖아요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因为 노아는 노아는 그렇습니까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많이 노려버렸어요 모세가 호랩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많이 노려버렸어요 모세가 호랩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밀 같고요 바루왕 앞에 갔었다니까 모세가 호랩산에서 베드로와 초대인들이 세상이 막 석국돼가지고 많은 빗박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인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요 초대교인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초대교인들 根本没有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chỉ关注神의 것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그 다락방에서요 1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려버렸어요 나는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막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인들 앞에는 죽음이 있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10일 동안 단악방에서 진짜 기도로 전녁 기도에 힘쓰더니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1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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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当时 초대교인들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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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고 아, 염려할 시간이, 낙심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눌러버리는데 건 그들은 그들은 그들끼리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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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끼리고 그들은 그들끼리고 그들은 그들끼리고 사실 그들은 그들끼리고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그게 그거 같고 힘들잖아요 나는 그리고 그사람이 다음과서 내가 말하는 사람을 catastrophic 그사람이 이 상황을 느끼면 당신이 그것을 피할 수 있을지 나는 그것을 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사는 마치 예를 들면 그래서 그들끼리 때 몰라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하지만 어디에 어린해야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어린 해라 다이아라 하나님 나라에 어린 해라 간단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 누림은 데 어린 해라 우리의 기도식メッセ지로ее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데 우리나라 우리의 기도식 메시지로로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데 우리나라 우리의 기도식 메시지로고서 하나님 나라는 누리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세 번째 어린입니다. 성령 역사의 어린입니다. 第三 어린이, 성령의 어린이 여러분, 응답 같은 거 별로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 어린이면 하나님 나라 온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 어린이면 하나님 나라 온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 어린이 지금 병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온다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십니까요? 내가 비록 병 중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온다니까요. 얼굴이 밝은 거예요. 사실 나의 성령의 어린이면 하나님의 얼굴이 밝게 하십니까요. 사실 나의 성령의 어린이면 하나님의 얼굴이 밝게 하십니까요.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있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한 번 죽어요. 저 swoy을 모두 죽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 장로님이 고통없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 가게 하셨어요. she may enter into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without any suffering.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픈 그 고통에 오리나면 안돼요, 성령의 역사에 오리나면. 내게 일어나는 문제에 오리나면 안 돼요 성령 역사에 오리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노아의 우리는 성령 역사에 있었습니다 노아의 나는 성령 역사에 오리나면 안 돼요 얼마나 피파기만한 줄 알아요? 노아에게 너아의 мог이 강한 게 있습니까? 근데 얼마나 성령 역사에 오리나면 안 돼요 요학자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고 완전하고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이러면 모세의 올인은 성령 육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령 육사의 능력을 망고 쪼버렸습니다 모세 수 있습니다 모세에서 올인은 성령 육사의 능력을 퍼게 됐습니다 많은 engineering을 능력으로 인하를 유지 forum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enable 어떻게 끄집어내냐가 아니에요 성령 육사에вол인해 버iling 기억이 pasture 제시아的是 로acoepameonic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 모세가 말하는 것이 곧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령 역사의 오륜해버리면 나를 초월해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만큼 오륜해버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초월해버려 어떤 일이 누군가 나를 하는지 관계없어 그냥 핍박도 넘어버려 当你们 오륜해버린다 이런程度的时候 身边的人 发生什么样的事情 怎么去折磨你 都毫无相관 베드로와 이 초대 교인들이 성령 역사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어 그러니까 주위에서 성령 역사들이 터지고 여기 터지고 터져버렸는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도둑에 있는 성령 내 주위에 오륜하세요 내 안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 인도에 오륜하세요 너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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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역사에 오륜하세요 너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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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 오륜하시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처질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날이 행복한 날 아멘 그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하므로 주의하므로 그래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All In 집중하게 하오셔서 주의하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가 내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하므로